구약성경을 공통성경으로 하고요 유일신을 섬기면서 세계 4대 종교 중에 불교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런 세 문명은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원 7세기 초에 622년 해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메카 이런 곳에서 지금 메카죠? 메카에서 중심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펼쳐갔지만 이슬람 제국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동쪽과 서쪽으로 진전을 해 들어갔는데요 그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가셨을 때 꼭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시간이 조금 더 되면 모로코라는 나라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도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무하메드라는 무하메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은 창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이제 다마스커스라는 곳 그 다메색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다메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메색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다메색 출신이잖아요 이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했던 운메야 왕조라는 곳에 있다가 운메야 왕조를 번성을 누리다가 이제 그 세력을 쭉 굉장히 번영을 해서 지금 리비아, 튜니지, 알제리, 모로코가 있는 이 땅까지 그 이 운메야 왕조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메야 왕조가 확장이 돼서 어 7세기 저희가 이제 7세기 말쯤이 되면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만든 것이 만든 것이 622년 정도인데요 100년이 안 되는 순간 이렇게 굉장히 퍼졌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됐거든요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돼 있는데 좀 재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슬람이 발전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페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페스에서 꼬르도바까지 건너 들어오는 것이 기원 711년 지브랄타협을 건너서 그 꼬르도바로 이제 진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꼬르도바를 중심으로 이 스페인에는 그때부터 1492년 15세기 후반에 그라나다 왕국을 기독교인들이 점령할 때까지 그라나다 왕국을 점령할 때까지 이 스페인 땅에는 한 8세기, 700년 정도 스페인 땅의 대부분의 땅을 이 이슬람 문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가 8세기에서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5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략 700년이 넘는 이렇게 됩니다. 700년들이 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돼 있는데 그곳에 가장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파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보시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 공전하고 있는 꼬르도바의 메스키다라는 것이 보여드리는데요 가장 스페인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이렇게 얘기할 때 꼬르도바의 메스키다. 이제 저희가 메스키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메스키다고요. 영어로 가면 모스크.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회교사원이라는 뜻이죠. 회교사원이 되는데 이 꼬르도바의 메스키다는 현재 지금 저희가 이 꼬르도바 사람들은 다 천주교 기독교 신자들인데요. 카톨릭 신자들인데 이 메스키다라고 불러있는 이곳에 가서 지금도 꼬르도바 대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꼬르도바 사람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대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나 메스키다 갔다 올게? 그럽니다. 그 말은 메스키다라는 말이 회교사원이라는 뜻인데 대성당에 가면서 메스키다에 가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꼬르도바는요. 지금 대략 한 300년에 걸쳐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초까지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대략적으로 이것이 완성했을 때 꼬르도바의 메스키다라는 것이 완성했을 때 2만 8천명에서 3만 명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인데 그래서 이 꼬르도바는요. 우리가 꼬르도바는 지금 10세기 초쯤이 되면 인구가 대략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세금을 내는 남자들만 인구를 카운트를 했지만 노예라든가 여성들은 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도 호족의 기독이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족에 기록되어 있는 꼬르도바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들만이 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만 정도가 되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10세기 초에 꼬르도바만한 대도시는 유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스페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꼬르도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10세기 초? 그러니까 10세기라고 하면 10세기 중반쯤이면 900년도 중반인데요. 그때쯤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에 저쪽 서라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라벌이라는 곳이 통일신라 시대쯤인데요. 900년도쯤이니까 그때쯤이 되면 거기에 가오스라든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구가 100만 정도가 되는 대도시였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세계 지도를 보면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이쪽에서 지금 여기 보면 꼬르도바고요. 유럽 대륙의 서쪽의 끝 그 다음에 제 오른손 쪽으로 돼 있는 여기가 오른쪽으로 돼 있는 여기가 아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 거기에 서라벌 지금의 경주죠? 거기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데칼코만이라고 하네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도를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일치해요. 꼬르도바와 이 서라벌이 그런데 같은 시대 때 10세기 중반쯤에는 유럽에서는 최대의 도시가 꼬르도바였었고요. 바로 이 아시아 대륙에서의 손꼽히는 세계의 도시가 서라벌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이런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먼 것은 가까운 것과 통한다. 굉장히 멀죠. 저희가 이제 스페인 이렇게 이베리아 완도가 있는 스페인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가면 비행기로 한 13시간 정도를 타고 가야 되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극동아시아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쭉 횡단을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멀지만 먼 것은 가까운 것과 통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에 비하가 되는 이 꼬르도바가 이 꼬르도바가 바로 아주 대단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그 메스키타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안 라이트라는 아라비안 라이트라는 그것의 무대를 바그다드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후기 오메야 왕조에 오메야 왕조가 이제 번영을 했는데 후기 오메야 왕조에 가장 번영을 누렸던 이 번영을 누렸던 이 도시였던 이 꼬르도바가 실제로는 꼬르도바이 회교사원 이외에도 알카사라는 왕궁도 있고 그 메디나라고 부르는 큰 성도를 있는데 그쪽을 아마 아마 그 이 아라비안 라이트의 무대가 되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안달루시아와 스페인 남부쪽과 이런 것을 얘기될 때 더겠습니다만 바로 이 대단한 그 이슬람이 되어있었는데 꼬르도바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희가 이제